15급 찍을때까지 안잡니다 승리가 아니면 저거밸 쓸일이 있을까봐 왜? 투기장 아니에요 랭크입니다 트루도 질려요? 난 안질리는데? 흑기사 넣었으니까 좋아질겁니다 기스칼 고민하는건 기스칼이죠 기스칼 아쉬워 흑기사 얘가 나갈일이 있을까? 요거하고 이 기습에다 동전용어가 있어서 3코스트 요거하면 이젠 뭘 할까 요거하자 다이코코 다이코코 118님 전화 감사합니다 다이코코 다시 아 모두가 요거하자 몇 흐흑흠 뭐쓰지 클락씨 뭐 뭐 독한 마음 자릴 독자? 독자? 독자 또 뭐있지? 호호호 하하하하 아 이건 내꺼네 어... 오오오오오악 피굉 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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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고? 어서 이래라 하면? 3쿠에? 2쿠에? 다 되냐? 아아 알뜰하게 썼다 쓰읍 아아 넌 힘들게 들어오하니? 난 쉽게 어? 아우씨 나 설마 나 괘신인 줄 알고 끝내기 어차피 경로시킬거 있으니깐 어차피 혼자를 한번 빼야거든? 그럼 방어도 올리는게 낫겠죠? 내고 절개도 썼고 냉혈 쓰나? 잡자 흑기사는 얼란가요? 얼란 아니죠? 그럼 호듭니다 흠 흠 흠 흠 장난질 시간은 나옵니다 아 일단게 나오나 아 개그캠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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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56 때리고 때리고 그러면 삼성 가져가나? 왠도 하게 되죠? 흑기사대는 침묵을 하나 넣을까? 아 미친네 잡았어야 됐네 요게 있었네 아 왜 생각을 못했지 어? 이 지랄하네 음.. 글쎄 개동하자 개동하면 근데 일일이 나오자 몰라 몰라 관계가 아 아 아 선택지가 정말 많아 얘가 나가면? 먼저 나오면? 터지면? 뺏기고 먼저 나오고 뺏기네 나오고 뺏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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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괜찮아 죽일거 없어 너 죽일거 없어 나 드롤 볼 필요없거든 요거하고 아니다 요거하고 소용돌이하면은 이게 죽네 요거 대고 요거 뺏어가겠지? 그렇지! 켜졌죠 요거 뺏어가고 오 나오고 아니지 아 혼절있지 혼절있다 혼절있어 혼절있다 혼절있는데 혼절있는데 혼절있어 요거 나가긴다 오 오 잘 볼라고 무거운거 좀 있습니다 아직 봐봐 혼절있잖아 다 죽을 뻔했어 다 죽을 뻔했어 대피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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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미지가 없나? 잇자리가 없어? 비켓 때리면 그때 박영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트롤제국이 약하다뇨. 멸망하긴 했지만 지금은 멸망하긴 했지만 약한데가 아닙니다. 느조스 넣었는데 여기까지 갔으면 진거지 사실. 아까 흑마술사를 예측 못하고 실버를 안잡았어. 아까 그놈인가? 아 나 도저히 못 참아. 나 이번엔 이길거야. 나 무조건 이길거야. 너무 열받아서 이길거야. 감독과 필요없어. 도끼찾아 도끼. 이것도 좋아. 아까 시작 좋아하는데 기습치고 유언까지 동전유언까지. 아 나. 펜찾아 도끼는 곳에 재생이기도 하고. 흠흑흑흑. 저게 이길을 걸 수가 없니깐. 흠흑흑흑. 그리와. 너 이거 이거 나 이거다 야 야 너 나 이거다 이거 한 대 쳐라 나 명치 한 대 쳐라 한 대만 쳐라 나 명치 한 대만 쳐라 아 치지 명치 한 대만 치지 신창매님 방송 언제 종료할 예정이신가요 저요? 15급 찍으면요 이 새끼야 유언 그냥 냈죠 정의 구경 가야지 이걸로 찍게요 요게 바로 트롤입니다 요게 트롤이에요 자 트롤링 갑니다 트롤링 마이 아파? 마이 아파 마이 아파 나 이제 어둠의 습격도 안 받는다 어둠의 습격도 안 받아요 마이 아파? 어? 언저래? 마이 아프면 언저래? 아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세요 잘 arranges bro